나 알아 그거야 그 골프 끝나고 차에 닿잖아 그 후에 출근할 때 항상 옆에 앉았었잖아 아 그때 처음이지 않는데 그때 많이 얘기하고 아 저희가 그 큰 차 뭐라 그러지 9명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차를 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때는 자리가 약간 버스처럼 되어 있어서 두 자리가 붙어있고 붙어있고 이랬는데 한번 제가 히카루가 제 옆에 내가 앉았나? 너 옆에 히카루가 앉아있길래 히카루 옆에 앉았는데 그 뒤로 계속 히카루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언니한테 혼나도 혼나도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